이것이 리눅스다 3판 4장의 열다섯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85페이지에 나온 응급복구를 살펴볼게요. 응급복구는 우리가 시스템이 부팅이 되지 않을 경우에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실습에서는 root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실습을 진행해보죠. 제가 가상머신을 재부팅을 할게요. 가상머신을 재부팅하고 제가 뭘 잊어먹었냐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접속이 당연히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root의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접속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록이 없습니까? 누르고요. 1, 2, 3, 4 아니, root죠. root,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접속이 안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root가 아니라 우리 로키 사용자는 기억한다면 로키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런데 로키는 일반 사용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스템에 대한 작업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root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이 시스템 설정하거나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복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재부팅 할게요. 재부팅하고 다시 시작할 때 처음에 그룹이라는 까만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 화면에서 일단 화살표를 왔다 갔다 해보세요. 클릭하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멈춰서 부팅이 안되고 있거든요. 원래 첫번째 여기서 부팅을 하는건데 여기서 엔터 치면 부팅이 되는데 우리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부팅을 못하니까 그래서 알파벳2를 넣을게요. 알파벳2 알파벳2를 넣으면 이렇게 부팅되기 위한 화면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 내용들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부팅이 진행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첫번째 줄이 로드, 비디오, 셋, ins모드, 그 다음에 리눅스 이게 한 줄이에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길게 나왔지만 한 줄로 쭉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눅스 이 칸에 와서 엔드키를 누르세요. 엔드키를 누르면 여기 마지막으로 오르거든요. 여기로 오죠. 여기 773 이 세 줄이 한 줄이에요. 세 줄이 한 줄이고 그 다음에 인, i, t, r, d. 이게 그 다음 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vj773 여기까지 왔죠. 그 뒤에다가 한 칸을 띄고 한 칸을 띄고, init, equal, slash, bin, slash, sh. 이걸 써주세요. 지금 이게 backslash는 자동으로 붙은 거에요. 저는 그냥 init, equal, slash, bin, slash, sh라고 써줬습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나서 다 됐으면 부팅을 해야 되는데 하나 더 좀 삭제해 줄게요. 이 앞에 뭘 삭제하냐면 그 앞에 vj, s, linux, 앞에 rhgb, q, it. 이걸 지워주세요. rhgb, q, it. 이 글자를 지우고 이렇게 linux, s, linux 0, vj773, init, equal, bin, sh. 이렇게 써지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 됐죠? 됐으면 ctrl x, ctrl x를 누르면 부팅이 되는데 여기 밑에 써 있어요. ctrl x를 누르면 이 상태로 부팅한다. 이런 의미군요. ctrl x를 누르고 기다려 볼게요. 제가 루트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팅이 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쭉 부팅이 되고 터미널이 열렸네요. 지금 쉘이 열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프롬프트가 샵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벽한 엑스윈도 환경이나 이런 환경은 아니지만 일단 사용자 루트로 접속이 된거에요. 볼까요? 제가 who am i 해볼까요? who am i 하면은 지금 당신은 루트다. 저 루트 비밀번호 입력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루트로 접속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루트가 자기 잖아요. 자기니까 자기의 비밀번호를 바꾸면 되죠. 비밀번호를 바꾸면 passwd잖아요. passwd, enter. 새로운 비밀번호를 넣을까요? 1, 2, 3, 4, enter. 괜찮아요. 1, 2, 3, 4, enter 하면 비밀번호가 바뀌게 되어야 되는데 에러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응급모드로 접속을 하면요. 이게 마운트가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 돼요. 마운트는 우리 c 드라이브 같은 슬래시, 슬래시 파티션이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을 슬래시 파티션 밑에 있는 어떤 파일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그 파일이 변경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슬래시 파티션을 읽기가 아니라 읽기 쓰기로 한번 마운트를 바꾸면 돼요. 일단 그냥 마운트 명령을 쳐 볼게요. 마운트 여기서 슬래시 파티션이 마운트 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잘 읽어보시면, div 밑에 sda2가 슬래시에 마운트 됐다. 그런데 여기가 ro라고 쓰여있죠. 자세히 보시면 ro가 read-only,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 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운트를 다시 하면 돼요. 마운트를 다시 하는 명령은, mount-o 하고요. remount에요. remount, rw예요. read-write 하고 띄고, 슬래시. 이렇게 하면, 슬래시 파티션을 다시 ro가 아니라 rw로 read-write 되도록 마운트 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마운트 명령으로 확인해 볼까요? 다시 보시면, 여기 슬래시 파티션이 rw로 마운트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겠어요. passwd로 엔터 치고, 비밀번호를 제가 1, 2, 3, 4 할게요. 엔터, 1, 2, 3, 4, 엔터. 어때요? 성공적으로 업데이트 됐다.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root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1, 2, 3, 4로 바꿨어요. 그럼 다시 재부팅해 볼게요. 리뷰트가 안먹을 수 있거든요. 안먹으면, 그냥 강제로 재부팅하면 돼요. 위에, 밑에, 옆에 살짝 클릭해서, restart guest. 강제로 리셋되는 거거든요. 리셋되고, root 비밀번호 방금 뭘로 바꿨죠? 1, 2, 3, 4로 바꿨죠? 그걸로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자, 목록이 없습니까? 클릭하고요. rot 비밀번호 1, 2, 3, 4, 엔터. 1, 2, 3, 4 비밀번호로, root 사용자로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root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root 비밀번호를 바꾼 후에 접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마도. 그렇다면, root 비밀번호를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나 와서 이 컴퓨터의 root 비밀번호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root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아무나 우리 컴퓨터, 우리 서브 안에 접속이 가능한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룹 부트로도, 처음에 부팅되는 것. root의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부팅되는 그 화면 자체를 암호를 걸어놓는게 더 일반적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그룹 부트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288페이지에 있는 그룹 부트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룹 부트로드는 처음에 부팅될 때 나오는 그 까만 화면, 그 화면이 그룹 부트로드입니다. 특식을 보면, 부트 정보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해서 부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이것을 변경한 작업을 연습을 했던 거죠. 다른 여러가지 운용체제와 멀티부팅도 됩니다. 윈도우즈와 멀티부팅이 되거나 다른 리눅스와 멀티부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적으로 멀티부팅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다른 운용체제와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화형 설정을 제공해서 커널 경로와 파일 이름만 알면 부팅이 가능한데, 역시 이것도 자주 쓰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룹이 현재는 그룹2를 씁니다. 그룹2의 장점은 shell 스크립트를 지원해서 조건십과 함수도 사용 가능하고요. 동적 모듈도 로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부트 메뉴를 지원합니다. 아까 까만 화면에 나왔는데, 거기에 그래픽 화면, 그림 같은 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ios 이미지로 부팅도 할 수 있구요. 설정 파일의 내용이 변경됐지만, 더 향상된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일반적인 리눅스를 사용할 때 굉장히 흔하게 쓰는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룹2의 설정 방법은요. 부트 밑에 그룹 밑에 그룹.cfg 이 파일이 설정 파일인데, 일반적으로 이 파일을 직접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tc 밑에 default 밑에 그룹 파일이랑, etc 밑에 그룹디 디렉트리 밑에 있는 여러가지 파일을 수정한 후에 그룹2-mkconfig 명령을 쓰면 이 파일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을 직접 설정하는게 아니라, 이 두 파일과 이 폴더를 설정한 다음에 이 명령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잠시 후에 실습해서 살펴볼게요. 그룹 파일은 이 내용이 되어있는데요. etc 밑에 default 밑에 그룹 파일 내용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써있는데,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처음에 timeout 5 하면 5초 후에 부팅이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 나머지 내용은 그냥 쭉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파일의 장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여기 페이지 써있으니까 이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실습에서 뭐가 문제였죠. 아무나 루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들어가서 변경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그룹 부트로도 이 화면에 암호를 걸어놓을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편집하고 싶다면 암호를 입력해야만 편집되도록 지정하고, 시간도 원래 이게 5초였거든요. 5초를 20초 정도로, 20, 30초로 변경도 해보도록 하죠. 앞에 실습에서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자, 터미널을 넣을까요? 자, 터미널을 넣고 부팅시간을 20초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리 gedit으로 etc-default에 grub 파일을 열어볼게요. 열면 일행이 바로 부팅하는 시간이죠. 5초를 지우고 20초로 바꿀게요. 그럼 20초 후에 부팅이 되겠죠. 자, 저장하고 닫으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어 grub2-mkconfig mkconfig,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grub2-mkconfig, 이 명령어로 minus 5 옵션을 주면 돼요. slash boot 밑에 grub2 밑에 grub.cfg 이렇게 하면, 지금 설정 변경한 내용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부팅 한번 해볼까요. grub2 하면 우리 아까는 5초만에 부팅이 됐는데, 보시면 20초로 바뀌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다시 로그인할게요. 엔터 치면 로그인 되니까 다시 root 사용자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root의 비밀번호를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실습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root 들어갈까요. 우리 방금 전에 1, 2, 3, 4로 했죠. 1, 2, 3, 4로 들어가죠. 자, 들어간 다음에 터미널을 열고요. 우리 파일을 편집을 해 줄게요. 그래서 다시 터미널을 열고 자, 폴더가 어디냐면요. 이번에는 설정할 폴더는 cd 밑에 etc 밑에 grub.d 이 디렉터리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가지 파일이 있죠. 이 파일 중에 00 언더발 헤더 이 파일을 편집하면 돼요. 자, gd로 할까요. 00 언더발 헤더 이 파일을 열어서요. 자, 이 파일이 좀 긴데 맨 밑으로 내리세요. 맨 밑으로 내려서 맨 밑에 제가 4줄 정도를 써줄게요. 맨 밑에 엔터를 치고 여기다가 4줄 정도를 cat 하고요. 화살표에 두고 이거 eof. 대선 문자는 가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set하고 super user s 하고요. equal 큰따 한 표하고 이제 이 이름은 여러분이 지어주면 돼요. 우리는 this is linux라고 이름을 줄게요. super user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패스워드는 this is linux. 그러니까 이 super user in this is linux의 비밀번호를 여러분이 지정하시면 돼요. 우리 뭘로 할까요? 4321로 할까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비밀번호를 431로 하고 엔터 치고 eof. 이렇게 하면은 이 this is linux라는 그룹을 관리하는 사용자가 만들어지고 그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432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이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까 그 그룹 화면을 편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됐죠? 저장하고 닫을까요? 자, 이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아까한 명령어 우리 group2-mkconfig 이걸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면 얘가 적용이 돼요. 자, 재부팅해 볼게요. 리부트로 재부팅하고 제가 이번에도 다시 편집을 시도해 볼게요. 그룹 화면에 나오면 여기서 알파벳2 누를게요. 알파벳2 누르면 그냥 편집이 안들어가래요. 사용자의 이름을 누래요. 우리는 알면, this is linux 비밀번호 정확히 4321 이걸 알아야지 돼요. 엔터 그러면 이제서야 들어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this is linux와 4321을 모르면 이 화면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루트의 비밀번호를 바꿀 수도 없겠죠. 보안사항 좀 더 안전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x 누르면 부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트로더에 암호를 거는 방법까지 같이 실습을 완성을 했네요. 그리고 1,2,3,3,3,4,4,4,4,4,4,4,5,4,1,4.